안녕하세요. 배턴 영국씨의 한아름 원장입니다. 글의 순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 출제 포인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글의 소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재를 파악한다, 내용을 파악한다, 결국에는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과 같다 라고 볼 수 있겠구요. 대명사가 지칭 대상의 단서가 되어줍니다. 앞에 어떤 것들이 언급되고 난 다음에 대의로 받았다면 그 전후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구요. 연결사가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서 however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됐을 때, 그러면 역시 앞뒤로 어떻게 글이 이어져야 될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힌트가 되어줄 것입니다. 2017년 수능에 두 문항이 출제된 이후로부터 각 문장이 많은 내용을 담는 긴 문장으로 구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2점짜리 문제와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3점짜리 문제, 이렇게 두 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3점짜리 문제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구요. 요즘에는 연결사나 대명사 같은 것들을 의존하기보다는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어려운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바로 뒤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글이 이어질 건가 라고 하는 첫 문장을 잘 읽어보는 것이 뭐니뭐니도 중요하겠구요. 7개에서 8개로 이루어진 문장을 4부분으로 나눠서 주어진 문장 이후에 ABC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순서를 맞춰보는 연습을 자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순서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로직 실력이 동반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년 9월 36번부터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동명사 주어로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egins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괄호 열고 닫아서 주어를 발라내주면 되는데, 이 안에서 understand가 다시 사명식 동사인 거죠.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가 나오면 특히 사명식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evelop,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발전시키냐면, respect for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end라고 돼 있죠. 그러면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지금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 말은 a knowledge of 나와 있죠.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와 other cultures라고 하는 목적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목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고,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 이게 가는 거죠. respect for other cultures가 첫 번째 목적어, knowledge of other cultures 여기가 두 번째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또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뭐랑 같이 시작을 하게 되냐면, re-examining the golden rule, 이제 황금 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뭐 그야말로 황금 규칙이 되겠죠. re가 들어갔으니까 again, 다시 이라는 의미가 돼서, 다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O이 나왔으니까, 그 golden rule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을 하겠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I treat others in the way I want to be treated. treat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기본 의미로는 다루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다루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잘 다루는 거죠, 상대방을. 그래서 대접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나중에 한턱 쏘다라는 의미까지 가져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의 저녁값을 내가 다루겠다라는 말이 한턱 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간식이라는 의미까지 가는 게 바로 trea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접한다,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ant가 사명식 동사여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왔는데요. 안에를 보니까 be treated라고 해서 사명식 동사 스톡트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나도 남을 대접한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황금요리고, 그것이 바로 타문화에 대한 어떤 존중과 지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규칙은요. 앞에서 말하는 규칙은 make sense, 말이 되다, 이치해왔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대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만큼요. as well as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만큼 잘 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떻게 하길 원하는 만큼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요.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return이라는 표현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뤄냅니다.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나도 그렇게 보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규칙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규칙, 황금류를 말하는 거고 work, 효과가 있다. 어디에서는요? monocultural settings, 그러니까 mon어가 들어가면 한계를 의미하거든요. 단일 문화권, 다른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단일 문화권이죠. 그런 어떤 환경에서는 이런 규칙이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where 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monocultural setting을 꾸며주는 관계부사로서 주어가 동사하는 setting, 환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working, 일하는데 within the same cultural framework. framework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라고 해석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문화적 사고방식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working, 작동하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그런 단일 문화 안에서는 이런 규칙이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도 대접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잘 먹힐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뭔가 한계점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느낌.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however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서는 monocultural 단일 문화권에서는 상관없는데 multi가 들어갔죠? 다문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면구로 문이 열려 있는데요.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settings를 세팅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전면구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닫고 나면 그러면 전면구는 여기서 끝나게 되고 this role has 라고 하는 주어동설에 연결이 되는 거죠. 말이라든지 아니면 gesture, 그 다음에 신념, 그리고 관점이 may have 아마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의미를. 문화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칙,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준다. 라고 하는 이 규칙이 의도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러한 규칙이 아마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인지 대세로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주어가 동사라는 메시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해서 yours는 your culture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줬는데 그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의 신념을 강요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의 우월주의를 좀 강제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또한 또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면서 올소라고 하는 하나 더 추가하는 연결사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고든 룰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Frustrating,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또 다시 한번 수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상황 이렇게 가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we believe 라고 하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또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we believe는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주어가 동사하기에 이런 식으로 말이 들어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삽입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믿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요. 하고 있어요. 뭐를요? what is right? 옳은 것을 하고 있죠. 이때 what은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였고 이형식 동사의 sc로 이어진 거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what도 주격관계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건데요. 어이거 목적격관계대명사죠? 왜냐하면 뒤에 주어는 있고 doing이라는 삼형식 동사의 목적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it's not being interpreted 이때 bpp가 들어가서 stong이라는 느낌은 받으셨을 텐데 좀 길어진 이유는요. ing가 들어가서 진행형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형식 동사이면서 진행시제까지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해석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한 거랄을 지금 it으로 받아준 거거든요. 그게 의도되는 바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한 방식이 있었을 건데 원래 의도를 말하는 거죠. 원래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되게 좋은 의도에서 행동한 건데 상대방이 오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frustrating 굉장히 좌절하게 할 만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스웨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북유럽이 춥고 겨울이 길고 물자가 적기 때문에 친구네 집에 만약에 놀러를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만원 정도의 금액을 챙겨서 가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친구네에서 저녁을 먹거나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돈으로 충당이 되는 거죠. 스웨덴은 이런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 친구가 우리 엄마한테 3만원을 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머님은 어때요? 아니 너는 왜 돈을 주고 그러니? 한국은 정인데?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어떤 문화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 마음 같지 않고 한국에서는 너는 이렇게 정도 없이 3만원을 챙겨갖고 왔니? 이렇게 되는 거고 역으로 한국 친구가 스웨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3만원 챙겨갖고 오지 않으면 굉장히 상식이 없는 사람이네. 염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떤 오류가 뭐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요? 문제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